이 센서는 AD 로봇텍스에서 개발한 초소형 6추 킴토크 센서입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개발된 6추 킴토크 센서이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맨도 불구하고 추가 증폭기 없이 모든 회로가 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올인원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퍼 핑거 팁이나 아니면 로봇 핸드의 손가락 마디마다 끝에 장착되는 센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퍼의 파지력 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말랑말랑한 물체도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망가지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파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